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조국의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흥행을 했습니다. 이게 인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33만 명이란 관객이 들어와서 작년에 가장 히트를 친 인디 영화 1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경찰에 따르면 그대가 조국이라는 영화가 흥행 조작 의혹이 있어서 수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오는 경찰 측에서는 CGV라던가 롯데 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곳과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키다리 스튜디오 등 배급사 3곳을 관객수 조작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심 영화 목록에다가 그대가 조국을 포함을 시켰는데요. 이게 경찰의 수사 내용을 보니까 그대가 조국을 딱 찍어가지고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라 몇몇 영화가 흥행을 조작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 하나가 그대가 조국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대가 조국 외에도 비와 당신의 이야기라든가 비상선언 등 4편의 영화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경찰 측에서는 그대가 조국에 대한 입장권, 발권 기록과 통합 전상망 자료 등을 확보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경찰은 실제 관객이 없는 상태에서 관객수를 부풀렸다라는 이른바 유령 관객 의혹 전반을 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 경찰은 관객을 부풀리는 방법을 통해서 영화진흥위원회의 고유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으며 박스오피스 순위는 멀티플렉스에서 발권 정보를 영진이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전송을 하는데 실상영 관람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는 구조여가지고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한마디로 티켓팅을 했지만 실제로 가서 보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인데 이에 대해서 영화를 배급한 배급사 측에서는 그대가 조국 영화는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후원자들에게 리워드 차원에서 실제 참석과 무관한 표를 구매해 준 것이 전부라면서 이런 발권을 제외하면 어떠한 관객수 조작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조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전에도 얘기가 조금씩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커뮤니티라던가 네티즌들이 그대가 조국 영화를 보고 왔다라는 인증샷이라던가 관람 후기를 보면 흥행이 엄청나다라고 하는데 막상 영화를 보러 가면 빈자리가 많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이거 조국 소우대들이 조국 영화 흥행시켜주기 위해서 한 명이 티켓팅을 엄청나게 많이 한 다음에 정작 영화는 안 보러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 이뿐만이 아니라 네티즌들의 인증샷에 따르면 새벽 4시에도 조국의 영화가 매진이 되어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좌파진영의 지지자들 보면 조국이라던가 문재인이라던가 자신들이 모시는 좌파진영의 아이돌들이 책이라던가 굿즈라던가 이런 걸 내면 한 권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권 사고 물류센터 같은 거 계약해가지고 그쪽을 주소로 책을 보낸 다음에 기부운동이라던가 뭐 이런 걸 펼치고 있으며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 몰아주기를 하는 등 뭐 이런 활동들을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조국의 영화를 흥행시키기 위해서 조국 소우대가 대대적으로 나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얘네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죠. 조국의 영화가 흥행을 했다. 조국 수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부당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행태는 적폐 그 자체이다. 이런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개수작을 벌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의 영화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조국의 영화가 압도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좌파진영에서 조국보다 위상이 높은 편이지만 정작 영화가 개봉을 했을 때 조국의 영화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관객이 오지 않았으며 당시에 극장가에서도 문재인 관련 영화가 생각보다 흥행이 저조하다고 이야기했었고 조국 같은 경우에도 비정상적으로 관객이 많다는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조국 영화 흥행에 그 배경이 밝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 파면을 당한 조국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끝까지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교육계라든가 법조계에서는 진짜로 끝까지 지저분하게 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을 당하니까 서울대를 상대로 교원 소청 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서울대에게 이 파면이 부당하다면서 유보해달라고 신청을 한 것인데 아마도 서울대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해서 조국 측에서는 만일에 서울대가 교원 소청 심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으로 달려가서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행정소송이라는 게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국의 파면 최종 징계까지는 지금으로부터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지금 현재 조국 같은 경우에는 혐의를 보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서 절대로 뒤집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거는 법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또 교육계에서는 조국 측에서 조국이 파면당한 것을 성급한 조치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어이가 없다면서 성급하기는 커녕 서울대가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오히려 몇 년을 끌었다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서울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기소만 되더라도 교수직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여태까지 거의 유일하게 조국만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조국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서울대 교수직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게도 조국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이 기소가 된 지 무려 3년 2개월 만에 대법원도 아니고 1심 판결이 나와가지고 이 기간 동안 조국은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월급을 따박따박 받았으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이 나왔던 지난 2월이나 되어서야 조국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는데요. 그리고 4개월 만에 이번에 서울대 교수직이 파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조국 측에서는 성급한 조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조국이 지금 발작을 하는 게 어이가 없고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교원들도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징계를 받았으며 1심에서 인형 선고를 받은 조국이 난리를 치는 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고 특히나 문서 위조로 부정 입학을 한 것은 정경심의 재판을 통해서 이미 확정 판결이 나인 상태인데 조국이 억울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조국은 교육자로서 윤리적인 부분만 살펴보더라도 본인이 교수직을 내려놓아야 100번 마땅한데 끝까지 교수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버티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 조국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동안 학생들의 학습권은 얼마나 침해를 당하고 있으며 또 조국의 월급으로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 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이득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행태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조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민주당 혁신위원으로 있었는데 이때 만들어진 당원이 기소만 당하면 출당을 시키는 당원이었는데 현재 조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 조국이 민주당 혁신위원으로 있을 때 만든 당원도 무죄추정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조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국이라든가 조국 주변의 사람들은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설치고 있는데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검찰이 너무 물렁하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며 또 조국을 보고 있으면 이런 인간이 한 정부의 고위공직자 그리고 이 시대에 지식인인 척 코스프레를 하고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었더라니 어처구니가 없으며 이제라도 그의 가면이 벗겨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차기 총선에 기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혹시라도 나온다면 국민들이 엄중하게 심판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